저게 안 날 거예요. 박사 오빠. 잠깐만. 박사 오빠. 진상료다, 진상료. 빨리 나와. 그만 나가니까. 오빠, 박사야. 오빠, 무슨 박사야. 무슨 박사냐고. 무슨 박사야. 아니, 우리 90년대 스타분들과 음악만 나오면 그냥 튀어나와서 다 같이. 그런데 옛날 생각나니까 진짜 문을 열고 나오는데요. 진짜 나이트클럽 같아, 진짜. 여기 DJ 있고 웨이터 막 돌아가서. 스테이지였고.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박사님이 계속 현희 씨랑 계속. 나, 무슨 박사냐고. 아니다. 아니다. 공연자. 안녕하십니까